지난주 문화산책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영화 일사각오의 개봉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오늘은 영화 일사각오의 주인공 배우 이지영씨를 직접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아 하고 반가워 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한동안 TV에서 잘 뵙지 못한 것 같아요. 네. TV는 불러주면 나가는데요. 요즘은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요. 또 성경적인 재정원칙을 가르치는 성경적 기반의 재정원칙을 가르치는 왕의 재정학교에서 간사로 성기고 또 재정강사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성탄절 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주기철 목사님께서 잘 알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분이었는지 사실 지금 세대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저도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이분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는 믿음의 선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으로만 보던 주기철 목사님과 정말 많이 닮으셨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듣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는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이 닮았다라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분의 삶을 연기하시면서 참 남다르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 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촬영을 하면서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7년 동안 감옥에 계셨어요. 왔다 갔다 하신 기간이 있지만 그런데 저는 마산의 십자가 바위에 올라갔는데 이분이 거기서 거의 매일을 밤낮으로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네. 그런데 저희는 차를 타고 그러고 나서 걸어서도 한 30분 그런데 바위 근처에 가면 되게 험합니다. 네. 특히 그 바위에서 기도하다가 바로 옆에 낭떠러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촬영을 하는데 과연 주 목사님이 여기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그런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길을 어떻게 그렇게 밤낮으로 다니셨을까? 그리고 제가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이런 씬을 찍는데 익산의 교도소에서 저희가 평행에 갈 수 없으니까 한 교도소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는데 너무 추웠어요. 반팔에 맨발에 또 옷도리를 벗고 막 너무 추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잠깐이고 며칠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7년 동안 얼마나 춥고 힘드셨을까?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슈퍼히어로 이런 영웅이 아니거든요. 정말 효자이고 따뜻한 남편이고 정말 따뜻한 아버지세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를 이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가셨던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정말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이니까 했겠지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랑 동일한 아주 평범한 한 남자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이신 것 같고 아이고 참 제 삶을 다시 좀 돌아보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 남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에 그렇게 되게 정말 제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화 다큐멘터리에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로 나갔었는데 그 부분하고 정말 80% 이상이 완전히 다르고요. 구성 자체도 달라서 이 영화를 못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라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영화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 어떤 대사였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는 복락은 다 누리고 그 최고의 선물인 십자가를 어디다 두고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네. 바쁜 일정을 보내시게 될 텐데 영화 홍보 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개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비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 시사회 때 지금 시사회가 이제 내일 이제 개봉이니까요. 네. 시사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정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목사님으로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킨 것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 나라의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사실은 그 당시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네. 그리고 군인들도 부족했는데 저희의 물자는 다 가져가면서 징병을 계속 늦춥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거세니까 총뿌리를 자기들한테 돌려댈까 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이 징병이 계속 늦춰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살릴 수 있었는지 참 아이러니하게 조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던 1944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징병이 시작됩니다.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45년 해방이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전쟁 협조국이 될 뻔했는데 저희 우리나라가 전쟁 피해국으로 이렇게 되면서 오명도 잘못하면 뒤집어 쓸 수 있었는데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화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이 영화의 특징이 무엇이다. 그렇게 좀 우리에게 그러니 꼭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영화는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넌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정말 오고 오는 우리 세대들에게 우리나라 역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정말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역사를 알아야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거든요. 정말 지금 이 세대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영화를 보고 역사를 바로 알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낮은 곳으로 오셔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사랑만 전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 개봉될 일사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